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실까요? 거울 속에 비춰진 아름다운 내 모습 나조차 눈을 뗄 수 없어 콩주는 예로워 안녕하세요 신은아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저희 남편과 아이, 가정을 뒤로 하고 혼자 나와서 여행하는 건 처음이어서 많이 설레는데요 알고보니까 여기 공주에 정말 아름다운 명소들이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공주의 아름다운 명소 한 곳 한 곳 함께 찾아보세요 공주의 아름다운 명소 제가 이렇게 공주의 아름다운 명소 여기가 아닌가 기상공주의 아름다운 명소 가득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